안녕하세요 피카타임의 부입니다 제가 항상 수요일날 업을 하는데 이것저것 공원을 다니면서 차 타고 갔기도 하고 걸어가기도 하고 스쿠터 타고 가기도 하고 이러는데 제가 요즘에 차가 없기 때문에 이 근처에 공원을 많이 다니기 시작했어요 이번에 공원을 가는 도중에 새로운 길을 발견해가지고 스쿠터를 타고 갔는데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숲에 길도 있고 옆에는 기척길이 있어서 기분도 좋고 이번에 부랑 같이 스쿠터를 타면서 영상을 찍고 갑니다 뒷모습이 좀 많이 보일 거예요 좀 양해해 주시고요 그럼 이따가 뵙겠습니다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Muchas yamu! 철도입니다 끝까지 여기 보시면 엄청 엄청 멀리 dollar bapang 동원을 갈 때 저쪽을 신호등이 있는 쪽을 가가지고 왼쪽으로 가가지고 쭉 가거든요 근데 하지만 제가 오늘 갈 곳은 이곳입니다 렛츠고 강아지들 클리나라고 똥주머니들이 다 달려있습니다 옆에 보시면 이게 다 기찻길이에요 아까 갔던 하하 부동산 간식 하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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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기차가 지나가고있어요 지금 기차가 지나가고 있어요 지금 햇빛을 피해서 그늘로 잠깐 왔거든요 구름이 있는데도 완전 땡볕이에요 너무 더워가지고 누가 말을 안들어요 이거 저거 뭐야? 이게 뭐에요? 많이 뱉는가봐요 많이 뱉는가봐요 결국에 들어왔습니다 이토리판드에 예상은 하고 있었어요 근데 순식간에 집에서는 저렇게 안노르면서 꼭 어떻게 이런 흙탕물에서 저러고 논다니 이해가 안가네 집에서 좀 저렇게 놀지 물가지고 그래도 여기서 이렇게 하면 안된대 헤헤헤헤 나구리 됐대요 다 놀았어? 가자 이제 다 놀았어? 놀았으면 가자 가자 가자! 레츠고! 레츠고 베이비 레츠고 복 레츠고 transform 레츠고 리 наст앱 레츠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